안녕하세요. 카톡에서 암호를 걸어서 타인이 잘 보지 못하게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카톡에 함부로 열어볼 수 없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톡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제일 위에 여기 보시면 톱니바퀴 같은 게 있습니다. 카톡 암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정을 터치해서 그 다음에는 여기에 전체 설정 있죠. 이 전체 설정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개인 보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보안을 터치하세요. 개인 보안을 터치하면 여기에 화면 잠금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사용안함으로 되어 있죠. 화면 잠금을 터치했습니다. 여기에 저는 현재 사용안함 이렇게 체크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 아래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점검하는 카톡을 잠궈버리는 방법과 패턴으로 카톡을 잠궈러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비밀번호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비밀번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암호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저는 암호를 숫자 4개를 넣거든요. 1, 2, 3, 4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 2, 3, 4 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암호를 한 번 더 입력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더 1, 2, 3, 4 이렇게 자기가 입문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암호 비밀번호가 설정이 됐죠. 그러면 이걸 닫아 보겠어요. 자, 여기에서 닫아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카톡을 터치해 볼게요. 그대로 열리는지 암호가 있는지 찾아볼게요. 카톡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터치하니까 잠금해제를 하려면 암호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암호를 모르는 사람은 내 스마트폰의 카톡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입력한 1, 2, 3, 4를 터치해서 하니까 이렇게 쏙 들어오죠. 자, 그러면 패턴을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설정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다음에 전체 설정을 갑니다. 전체 설정을 터치합니다. 전체 설정을 터치해서 개인 보안으로 가라고 했죠. 개인 보안으로 갑니다. 개인 보안에서 잠금함은 여기 보니까 비밀번호라고 되어있죠. 제 경우에는. 아까 비밀번호를 했잖아요. 자, 여기서 일단 잠금을 해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갑니다. 1, 2, 3, 4였죠. 아까.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는 비밀번호 요구로 했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패턴으로 하겠습니다. 패턴으로 터치하겠습니다. 자, 패턴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패턴, 잠금해제 패턴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기억을 하겠습니다. 기억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계속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계속. 계속이라는 글자가 나왔죠. 그래서 계속을 다시 터치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패턴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그래서 다시 또 기억을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최하단에 보세요. 오른쪽에 확인했죠.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패턴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지문도 스마트폰 자체의 그 설정에 지문도 설정해 놨다면 지문도 터치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닫아버리겠어요. 그러면 카톡을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툭 터치했습니다. 카톡을 툭 터치하면 생체 정보로 인정해 주세요. 해놨죠. 이거는 아래쪽에 제가 이 경우에는 여기에 아래쪽에 여기에 지문을 제가 설정해 놨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칠수하고 잠금해제라고 합니다. 아까 잠금해제라고 보시면 지문을 사용하거나 패턴을 입력하셔야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저는 아까 기억을 했죠.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열립니다. 이와 같이 카톡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카톡에 비밀번호나 패턴 잠금을 설정해서 다른 사람이 잠시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스마트폰을 놓고 간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내 스마트폰을 볼 수 없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스마트폰에서 잠금화면 여기서 전체 설정에서 화면 잠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금화면을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금화면을 한글자막 by 한효정